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스칸디나비아에 여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죠 여기에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붙이면 5개 나라가 되는데 이런 나라를 보통 노르디 칸출이라고 합니다 북방 5개국 정도죠 5개국 이 5개 나라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이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바이킹이 세운 나라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핀란드는 인종적으로 보면 아시아 계통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서 탐험한 개척한 나라죠 어쨌든 이 지배적인 문화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그런데 바이킹 하면 수많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8세기, 9세기, 10세기, 한 300년 동안 유럽을 약탈한 해적이기도 하고 또는 무역상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아주 행정을 잘한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특출한 민족입니다 이 바이킹은 이 사람들이 11세기, 2세기부터는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순해집니다 그러면서 각자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중에서 가장 강국은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 지금은 오히려 덴마크 하면 평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덴마크는 아주 싸움 박지를 잘하는 그 바이킹, 싸움 박지를 잘하는 바이킹 중에서도 또 싸움꾼이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은 탐험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고 스웨덴은 바이킹 중에서도 상업에 일찍 눈을 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 방향이 좀 다릅니다 덴마크가 가장 덴마크 바이킹이 가장 용감하게 유럽을 약탈하고 한때는 영국을 통일해가지고 신민지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노르만디에 정착해가지고 노르만디 공국을 만들고 노르만디 공국이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의 정복 왕자가 되고 하여튼 난리 나라입니다 난리 나라입니다 이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중에 덴마크가 나머지 두 나라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때문부터 스웨덴이 독립해서 나가고 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같은 나라로 이렇게 붙어있다가 또 노르웨이 마저 독립해 나가고 해서 이 세 나라가 지금 스칸디나비아 상국이 됐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상국 하면 한국에는 6.25 때 의료 지원단을 보내준 나라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을 지어준 정말 고마운 나라죠 이분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 나라는 한국에서 버린 아기를 입양해 가서 약 3만 명을 입양해 갔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인부도 많지 않은데 우리를 도와주고 또 버린 아기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요사이는 이 세 나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러나 옛날로 한 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약탈자인 나라 그러나 민족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민족성이 변하는 겁니다 종교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정치 제도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따라서 또 이 나라는 16세기가 되면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은 16세기가 되니까 유럽에서 종교계획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트 올해가 마르틴 루트 종교계획 500주년이 된다입니다 국가 단위로 가장 먼저 대신교로 바꾸어버린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지금은 이 세 나라는 루트가 국교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트 루트 교인들이 한 80% 이상입니다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는 1380년부터 1814년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덴마크가 노르웨어와 함께 나폴레옹 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지니까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가 그 뒤에 1814년입니다 워털루 전쟁 한 해 전에 이미 나폴레옹의 폐색이 짙어졌을 때 노르웨이는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같은 바이킹이고 종교도 갖고 하니까 뭐 이렇게 착취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르웨이가 1905년에 약 91년 만에 스웨덴과 분리해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이게 지금 노르웨이죠 그건소로 치면 노르웨이는 젊은 나라입니다 1905년에 독립했으니까 112년째입니다 이때 그러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공화국을 갈 거냐 왕국을 갈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도 옛날에 왕정이 있었는데 덴마크 밑에 있는 바람에 왕정의 맥이 끊어져서 왕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왕국으로 가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가가 없거든요 왕을 수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데 덴마크의 왕자 칼을 모셔와가지고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지금 왕국입니다 이 덴마크 왕자 칼은 노르웨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름을 하콘 7세라고 바꿨습니다 하콘 7세 하콘이라 하면 바이킹 때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은 올라브라고 해서 왕세자가 되고 지금은 올라브의 아들 하랄드 5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랄드, 올라브, 하콘 이거 다 바이킹 때의 이름입니다 노르웨이 왕관은 별도 재산이 없고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고 아주 평민처럼 산다고 합니다 북구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은 한국과 일본처럼 오래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스웨덴이 덴마크에 눌려있다가 한 16세기경에 독립한 다음에는 군사강국이 됩니다 특히 17세기에 들어가면 스웨덴 육군은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그때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돌프 구스타프 왕이 나타나가지고 보병, 기병, 포병을 통합한 현대적 군사제도를 갖추어가지고 30년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가 독일 무대로 싸운 전쟁이었는데 이때 스웨덴은 개신교의 수호자로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스웨덴 군대가 독일을 아주 휩쓸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구스타프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스웨덴의 피크입니다 스웨덴이 강국으로서 피크고 그 다음에는 뾰또르 대제가 등장한 러시아에 밀려가지고 북방전쟁을 하다가 결국 러시아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하여튼 스웨덴도 유럽에서 한때 최강국에 올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810년에 나폴레옹은 유럽을 석권하고 있을 때 스웨덴 왕은 칼 1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왕세자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가문에서는 왕을 초대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족회의가 후임 왕을 결정을 하는데 이 귀족회의가 스웨덴 귀족회의가 또 왕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누굴 수입하느냐 하면 나폴레옹 밑에서 근무하고 있던 장밥티스트 베르나도트 장군을 왕세자로 추대를 합니다 왕세자로 수입해가지고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주 나폴레옹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원수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독일을 점령하고 있을 때 베르나도트 장군은 함부르크 일대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 근무하던 중에 스웨덴 귀족이 와서 우리나라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스웨데로 가서 스웨덴 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 스웨덴이 영국편으로 돌아가지고 나폴레옹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스웨덴의 왕세자인 이 프랑스 사람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군을 지휘해가지고 나폴레옹을 또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뭐 과거의 상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1818년 칼 13세가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베르나도트 장군이 스웨덴 왕이 되었습니다 칼 요한 14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웨덴 왕이 다 이 사람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장군을 수입을 해가지고 왕자리에 앉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스웨덴 왕입니다 스토홀룸에 가보면 바닷가에 스웨덴의 거대한 왕실이 있죠 유럽에서 넛번째 가는 거대한 왕실입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왕을 외우해서 수입하고 하는 전통이 드물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허용되는 제도 왜냐 여기에 왕과 국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국가라는 것은 왕의 사유물이었습니다 이 국가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국가 하면 종묘사직 이렇게 됩니다 사극 영화를 보면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묘사직은 뭐냐 하면 그건 조선조 때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종묘죠 종묘 종묘는 왕을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왕을 그러니까 저게 왕조의 정통입니다 정통을 보존하는 것을 종묘라고 합니다 사직은 뭐냐 여기 사직동이 있는데 그 사자는 땅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땅과 곡식 즉 경제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국가라는 것은 뭐냐 왕으로 상징되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정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직으로 상징되는 백성과 국토가 있어야 된다 양식이 나와야 된다 이걸 합쳐서 종묘사직 이게 국가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국가는 종묘사직이에요 이 종묘사직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국가라고 하면 왕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국토 백성이 있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백성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정복 왕조가 워낙 새해에서 오니까 그 국가 그것도 별거 아니다 어느 왕조가 쳐들어가서 차지해버리면 그게 사위물되고 망해버리면 빼앗기는 거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가진 국가와 아들이 가진 국가, 며느리가 가진 국가를 몽땅 합치면 안 되나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유럽 역사는 국가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틀립니다 왕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왕조 왕조 중심으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여행을 하시면 제일 자주 만나는 왕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카를로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16세기의 스페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칭이 많아요 스페인 왕이기도 하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이기도 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 주변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 오스트리아에 근거지를 둔 합스부르그 왕조죠 합스부르그 왕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스페인 왕이 되었느냐 하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상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독일 지역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스페인 왕좌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독일과 스페인을 동시에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 또 스페인이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부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진출해 가지고 아저텍, 마야, 잉카 문명을 흡수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마젤란의 세계 1주를 원고를 했는데 마젤란이 필리핀까지 식민지로 만들고 하니까 이 카를로스 1세 시절이 스페인의 전성기가 됩니다 당시에 카를로스 1세가 직접 통치했던 지역의 면적이 40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20배 정도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바로 카를로스 1세가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1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서는 카를로세라고 불립니다 카를로세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저기 가면 황제가 되고 여기 오면 왕이 되고 또 여기 가면 다른 게 되고 이래가지고요 복잡합니다 이 카를로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세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 이 사람이 주로 스페인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은 죽으면서 왕미를 내어놓은 게 아니라 먼저 왕미를 내어놓고 은퇴생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처분하느냐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럼 카를로스 1세가 다스리던 나라를 다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줘 버립니다 카를로스 1세는 우선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 사람한테는 신성로마 제국을 줍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중심의 로마를 오스트리아 중심의 독일 독일 지역을 다스리라고 줘버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펠리페이세입니다 펠리페이세한테는 스페인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져 버립니다 카를로스 5세 시절에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 카를로스 1세, 칼 5세 시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합스부르그 독일과 스페인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대제국을 이뤘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독일 지역은 동생한테 주고 스페인 지역은 아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아들 몫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식민제국을 만들고 또 포르투갈하고 그때 포르투갈을 또 병합을 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던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인도의 일부 여기까지 다스리는 이 스페인 몫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펠리핀 2세가 스페인 왕이 되면서 스페인이 최강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펠리핀 2세가 이끌던 무적 한 대가 잉글랜드를 쳐들어갔다가 엘리자베스 1세의 잉글랜드 해군한테 격파를 당하죠 격파 당합니다 그리고 펠리핀 2세 시절에 또 거대한 나라가 하나 생깁니다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전성기가 슐레이만 대제 때인데 슐레이만 대제는 한가리로 올라와 가지고 한가리 발칸반도를 점령을 하고 비엔나 합스부르크의 수도인 비엔나를 포위하게 됩니다 비엔나를 이렇게 하니까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이죠 이슬람 대제국과 유럽의 가톨릭 세계를 수호하던 펠리핀 2세 군대가 해전을 합니다 그게 레판토 해전이죠 16세기 말에 있었던 이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베니스 교황연합군이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깁니다 동시에 펠리핀 2세는 종교개혁 때는 구교 가톨릭의 수호자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펠리핀 2세는 그러나 독일 사람이었어요 합스부르크는 독일이니까 그 펠리핀 2세의 궁전이 마드리트에 가면 마드리트 근교에 있습니다 스페인 여행하는 분들이 여기는 잘 안 가던데 꼭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스코리알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펠리핀 2세 스페인 전성기 때의 궁전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하고 작은 교회도 그 안에 있습니다 돌로 만든 20년에 걸쳐서 만든 아주 육중한 근엄한 근엄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걸 스페인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스페인 나라 분위기하고 잘 맞지 않아요 스페인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밝고 이런데 이 에스코리알 궁전은 근엄합니다 독일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펠리핀 2세가 합스부르크 왕조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계속 스페인을 다스리던 시기에는 유럽에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항상 같은 왕조가 다스리니까 다스리니까 친선국가 연합국가 동맹국 비서단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하다가 여기 스페인을 다스리던 이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불란스 계통의 부르봉 왕가가 이제는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스페인 개성전쟁이라고 하는데 18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프랑스의 전성기를 만든 루이 14세가 자기 가문인 사람을 스페인 왕으로 미니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스페인하고 불란스가 한 덩어리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칩니다 유럽에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나중에는 결국 휴전을 하게 되는데 부르봉 왕가가 왕가가 스페인 왕은 되지만은 불란스와의 관계는 단절한다 불란스와 통합국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죠 이게 스페인 개성전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럽에서 있었던 이 역사가 다우 왕가끼리의 사움이었습니다 국가끼리의 사움이 아니었습니다 왕가끼리의 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루이 14세가 지미 국가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왕이 바로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올라가면서 왕의 독점 시절이 끝나고 백성들의 힘이 커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불란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 유럽에서 마지막까지 분열되어 있었던 두 나라 이탈리아가 1860년에서 61년에 걸쳐서 통일을 하고 그 10년 뒤에 독일이 그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이 프러시아 중심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냥 남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국가가 생긴 겁니다 그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한민족이 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왕조국가였습니다 이 말의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왕을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지금 지금 왕이 다 수입된 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왕과 국가와의 관계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할 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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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